학생 제가 왜 가빈 친구를 만나보자고 했냐면 의상이 다른 친구들하고 조금 달라요 외투에는 태극기도 그려져 있고요 머리에도 뭐가 있는데요 왜 이런 의상을 입고 있는 거죠? 제가 우슈 국가대표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우슈 국가대표? 엄청난 분이 지금 여기 소개신 거네요 우슈 우슈라는 걸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우슈는 중국 전통 무술로 종목은 장권, 남권, 태극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른 무술 종목들보다 변기술이 많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우슈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7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어쩌다가요? 어렸을 때 좀 몸이 많이 약했는데 엄마가 근처에 우슈 도장이 있다는 걸 알고 그쪽을 보냈어요 그런데 보통 왜 어렸을 때 태권도 학원을 다녀도 태권도 선수가 되지는 않잖아요 다 그런데 어떻게 쭉 우슈 선수를 하게 된 거예요? 우슈를 하다 보니까 태권도나 유도에서는 볼 수 없는 좀 무기가 여러 가지로 화려하고 좀 도약 같은 것도 되게 멋있어가지고 우슈로 선수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친구가 한 명 더 있던데 이 안에는 살짝 다른 것 같은데 보여줄 수 있어요? 의상이? 여기도 용 한 마리 오우야 용이 그냥 온몸을 휘감고 있네 그러면 혹시 앞으로 우슈 선수로서의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시안게임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추경학생은요? 저도 아시안게임 나가서 금메달을 무조건 따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로만 들을 게 아니라 우슈 실력점 한번 볼까요? 슈ĩ param이 여기도 Dell bench 들어ители 아시안게임 음 하다char 6 5 anger 2 2 2 2 2 4 2 2 3 2 4 2 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